주님 앞에 순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가장 풍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알아가며 복음 순조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아멘 주님을 지나고 순조하는 자들 시간을 함께 하시리라 아멘 순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니 주님 해를 안아도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을 지나고 순조하는 자들 주가 위로해 주시옵니다 네가 살아 우리의 꿈이 기댑니다 의지하고 순조하는 길을 예수만의 즐겁고 풍된 길을 이뤄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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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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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종이 우리에게 최선 보다 나은 것을 가르쳐 주시옵니다 우리의 시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순종이 우리에게 위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을